자는 거야? 벌써? 몇 살이에요? 13살. 13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무너진 거야?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 다 무너지고 있어.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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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전탑인데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허탈하긴 하겠다. 몰라. 아, 저기 야바위, 야바위, 야바위 준비했네. 아, 돈 먹고, 돈,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기, 돈 먹기. 날이만 날마다. 전형적인 모범생 톤이네, 모범생 톤이야. 돈 먹기. 돈 먹기, 돈 먹기. 안녕하세요. 자는 거야? 자, 자, 자. 돈 먹기. 돈 먹기, 돈 먹기. 간식, 간식, 간식. 수제 간식. 수제 간식. 전혀 관심이 없네. 아, 인기 없다. 어, 어떡해. 아.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인 받으신 분들 뒤편에 포토존 준비돼 있고요. 포토존. 네. 포토존. 포토존. 그리고 바깥쪽에 강아지 야바위가 준비돼 있으니까. 강아지 야바위가 준비돼 있으니까. 네, 돈 넣고, 돈 먹기. 매일이면 매일 오는 게임 아니니까. 강아지 간식 걸고 크게 한 판 벌여보실 분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포토존 줄 서 있네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 한 마리 왔어. 한 마리 왔어.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안녕, 넌 이름이 뭐니? 여덟 이리 와봐. 다 버려. 아, 어떡해. 오빠랑 아무도 안 놀아주잖아. 감사합니다.